자, 우리는 공범이야. 어? 네 아빠랑 내가 애를 죽였어, 여기서. 왜 다시 왔어? 음, 왜 다시 왔냐? 원래 다시 왔을 거 없었는데. 왜 우리 사이에 발전이 없어요? 그냥 좀 잘 지내보면 안 돼요? 어, 약 먹어. 약, 정신과 소개해줘. 아니, 괜찮아. 아저씨가 생각에 닿아올게요. 아저씨? 아저씨! 아저씨가 생각했는데. 아저씨가 생각나는 뭐? 아저씨가 생각나는. 아저씨를 좀 먹으라고. 아저씨가 생각나는. 지금 있는 건 그 블랙박스 영상뿐이래요 알죠 그거 아무 증거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기회도 못할 거도 누가 갈 모든 새끼야 죽은 이 새끼야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이 새끼야 이렇게 이 새끼야